에헤 그래 야 여기 나쁘지 않은데? 야 여기 나쁘지 않아 이리와 이리와 여기 나쁘지 않아 x3 이 자리 나쁘지 않아 아이 겹쳐가지고 5 2 2 2 2 2 2 3 2 2 2 2 2 2 어 이건 안좋네 이리와 이리와 애들 다 버렸다 야 이리와 너 어디야 야 어세드 사망하구요 아 이거 싸울까 그냥? 나쁘지 않은거 같애 아 아 잘못 싸웠어 누웠어 누웠어 아 지금 한 명 남았어 이리와 너 미쳤냐 너 혼자 남았다고 이 바보야 친구야 너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밖에 없는데 뭐하세요 뭐야 또 있어? 이 자식들이 그렇다면 너희들을 위해서 난 여기서 진화한다 도망가라 닝겐들이야 진화 으아 3단계다 디졌다 아이고 형님 어 푹 쉬셨지 말이십니다 어 가시지 말입니다 바로 막 괜찮아 막아 막아 좋아 나를 키우면 안됐어 나를 키우면 안됐고 어 에효 뭐야 이것도 어 이런거 찌질한것도 요런거 아 이거 안허뜨리네 저기를 은근슬쩍 가주면서 아 이 근처에 있는데 먹을게 이렇게 없나 아 저 하나 있네 형님 사람들이 이제 나오거든 그니까 지금 가서 죽여버려야돼 이제 가야돼 이제 가야돼 이제 가면 딱이야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재정비 안된가 아 아씨 아이고 들어가는건 되는건 모르지 나보네 어 형 왔어 얘들아 반겨줘야지 어디갔어 얘네들 어디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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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럽게 못쏘시고 오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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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 부자 이들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게임하면 돼 아 진짜 도망 잘 가네 이게 진짜 도망이 안 돼요 안 되고 그렇지 헤드샷 깔끔하고 아 나 제대로 농락했다 진짜로 아 뭐 긴장감 있었나 나 시체 옆에서 지났는데 시체 타는 냄새도 안 나 너무 밀물이어서 아 깔끔했고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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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레기레기레 기레기레기레기레 기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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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 근데 훅훅훅은 진짜 안 쓰고 싶다 아 소용돌이가 데미지 이거밖에 안 나왔어? 번개 강타 이거 되게 좋아 그리고 이것도 이게 웬만하면 못 피해 진짜 아 근데 크라켄이 좀 초반에 키는 게 크는 게 조금 힘들어 거기만 좀 크면은 할만해 초반만 버티면 할만해요 초반만 버티면 진짜 할만해 아 채벌리어님 스티커 여덟개 감사합니다 좋아 크라켄은 레벨일 때 너무 힘들고 도망가는 게 잘 안 돼 여러분 재밌죠 괴물 이렇게 하니까 재밌지 아니 이기니까 재밌는 거야 아 레이스를 좀 더 가야 돼요 지금 안 돼 크라켄 이번에 조진다 이번에는 아 그대로 배워 그리고 이게 능력 재충전 속도 이게 괜찮더라고 아 쟤 또 왔어 쟤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도 못하고 있는데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하면 어떡합니까 레벨 24면은 랭커일 건데 저번에 봤는데 레벨 23분이 방송하시는 거 봤는데 전세계 10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세계 50이 됐대요 아무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건 초반대고 그래? 아무튼 조지겠습니다 다 그냥 캐러멜 녹여버려 그냥 아까 시원하게 녹였잖아 아 진짜 37을 찍었어요? 하긴 내가 방송 일주일 쉬었으니까 가자 은신으로 가자 처음부터 은신으로 가 빡치게 나 이제 은신으로만 움직일 거야 들기 전까지는 은신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저거는 근데 와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보기 드문 이득인데 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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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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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저런 하이에나 자식들 아 아 아 저거 진짜 개이득이었던데 아 저거 진짜 개이득이었던데 아 저거 진짜 개이득이었던데 죽어서 밥귀신 되겠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 hem b j 죠 whatever 지나가기다 아 그래도 지금 좀 낫네요 어? 망했다 아닌가? 아 이런 개같은거 아필이 또 터레시야 아 괜찮아 괜찮아 체력 많이 안입었어 그 트래퍼가 바보여서 다행이다 트래퍼가 잘 따라오지 못했죠 오케이 가자고 쉴드 좀만 채우고 최대 내 원래 체력만 안갈면 돼 그렇지 큰형님 일어나시고 다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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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제가 맞으면 안되는데 어이 큰형님 오 야 뭐야 나 버그다 개이다아악 개이다아악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어어 좋아좋아좋아 이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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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죽어 아아 이거 죽여야돼 이건 이건 여기까지 먹고 가죠 아 저 털에 잘 따라온다 야 진짜 괜찮아 좋아 좋아 지금 내가 딱 쟤네들이 속타는 순간이에요 지금 레벨 2인데 내가 이렇게 강하다라는게 지금 진짜 정말 빡치는 타이밍이 쟤네들한테 아하하 뭐하나요 눈물나요 지금 눈물나요 여기서 이제 반대로 피해갈까 어 뭐야 뭐해 뭐해 거기다 박으면 안되지 얘들아 내가 딱 너희들 봤을때 나랑 지금 싸우면 죽어 그냥 가세요 어 아이고 기어이 죽을끼를 이러면 솔직히 욕먹을 수도 있어 자기 팀들한테 지금 여기서 이거 이렇게 건지면 안됐어요 지금 사실 여기 이리와 아휴 잘 버티시네 잘 버텨 언제까지 버티시나면 벌게 어 아 얘한테 쓰는게 좀 아쉽긴 한데 확실하게 어으 살아 저렇게 도망가는거는 하나야 이제 얘가 죽으면 끝이라는거지 아 아니네 잘 버틴다 우와 잘 버티는데 이야 이 자식들 진짜 잘 싸웠다 이건 가야겠다 와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어 진화가 될 수 있네 이제 수아 수아 애들아 토론좀 하지마 여기 서울대 이볼보 아까 아니란다 어 형한테 집중해 형이 이 방송 관종이야 나한테 집중 안하면 형은 환장해 나 눈 돌아가 나 아 나 진심이야 나 진화 나 나 진짜 나 정말 나 죽일거 같아 나 지금 아 좀 진화좀 진화를 못해 아아 나 지금 너무 가까이 있군요 뭐가 아아 여기선 되냐 그렇지 그렇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뭐 이렇게 몬스터 옆에선 진화는 못하는 느낌이야 아 아 쉴드 채우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 이렇게 좋았나? 아 쉴드 채우는게 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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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쉴드 채우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에 아유 아유 반가워 반가워요 반가워요 갈게 공기 팡 아아 아이고 레벨 3짜리 쉴드 까고 있는 기분이 어떨까 지금 체력도 아니고 눈물나죠 지금 어? 눈물나 지금 쟤네들 아 이거 잘해 이러고 있을거야 아 크라켄 사기마 이러면서 그치 무조건 무조건 사기마 어떤 게임에서도 무조건 쓰는 단어 사기 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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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 이제야 이게 보라색 먹으러 가자 텔레토비 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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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나 보 라두리 뚜비 나나 보 라두리 어이 걸어가자 간지라게 뭐 있니? 뭐 있어 애들아? 그냥 본진 지키는걸 선택한거야? 하아 으응 여기야? 응 나 왔어 애들아 나 왔어 으응 으응 혼자있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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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팀 손발이 별로 안 맞는 느낌이죠 지금 애들의 상태가 안좋아요 체력이의 어디서 많이 맞고 오셨나봐 지금 으응 아 여기 중형 몬스터가 또 두 마리가 있군요 으응 죽으시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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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구하러 올템 와봐 야 루피 나와봐 야 동료 구하러 와봐 와봐 이씨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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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어떻게 살아났어? 이거야말로 사기네 야 어 아 잘못쌌다 아 하나 날라가 하나 날라가고 으응 이 자식들 진짜 아니 얘 아니잖아 얘는 아니잖아 아 아 시체 옆이나 지키고 있을걸 근데 전장은 진짜 극협이다 아 하 진짜 싸우고 싶지 않네 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iğ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하 아니 이색기 좀 살리지 마 ㅋㅋ 입장에 맞지더라 아아 ścią 아 로그 또 살렸어 또 살렸어 이 veya 아니 어떤 새끼가 1러야 도대체 레얼빡치기하네 사람을 누가 1러야 누가 1러 도대체 와 이걸 살리려고 또 나 끌어당기는거 봐라 아니 이거 사기야 이거 이거 아 헷갈려 헷갈려 순간 착각했네 오케이 어세드 죽었어 다음은 너야 그렇지 한마리씩 하자 그렇지 한마리 남았어 한마리 남았어 한마리 남았어 쟤 남았어 쟤 남았어 확실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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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고 일로와 아이고 도망가셔 아유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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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뭐야 뭐야 어디야 뭐야 어디갔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니 어디가 아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아냐 부숴버리면 되겠네요 아 왔어 왔어 아하고 야야야야야 뭐가 이거 이거 이가 요에야 왔어 거기 어디여 여기로 여기로 왜 배달갈까 설나름지 어 어떻게 어떤 공기 공기 파는 한 번 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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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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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가야지! 보자 보자 헤드 이샤아! 으으으으 잘지구나 엉덩이를 되나구나 잘지구나 아 음 잘하긴 잘해 확실히 아 아 너무 잘해 진짜 야 아 그래도 뭐 레벨 3까지만 키우면 진짜 노답이기 때문에 그래 괜히 아 근데 소생을 누가 했는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아 진짜 좀비야 좀비 요거를 이제 그 두개를 파야겠다 여러분 제가 제대로 조졌습니다 음 앞으로 저를 그 음 이 게임만큼은 어 이 선생님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괴물선생 조마물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음 음 어 근데 기가 막히네요 지금 음 한 번에 빡치게 지나 마더파더 마마아 마더파더 젠틀맨 마더파더 젠틀맨 얼마나 빡칠까 이런거 한번씩 해줘야돼 한명 나갔습니다 헤이 마더 파더 젠틀맨 마이크가 또 안꺼지네 마더 파더 젠틀맨 야 요 그랜드 마더 파더 젠틀맨 자 뭐 이게 외국인도 어제 모르니까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크라켄 가고 지금 내가야되는게 소용돌이랑 후폭풍이지 아 근데 초반에는 솔직히 저 두개는 둘다 찍으면서 가긴 힘들고 아 아니 무슨 패드립이에요 젠틀맨이라니까 아 한국인 한번 들어왔어요 맞방 음 아 아 후폭풍은 딜이 없는게 아니라 아직 쓸모가 없어서 그런거에요 근접의 신라천정같은거여서 제가 원딜 캐릭터를 키우거든요 공기팡 아 잠 뭐하는거야 왜 갑자기 잠입을 풀어 어 이런 실수는 뭐 에이 귀여움이 왔다 왔다 누굴으로 왔지 왜이래 여기 왜이렇게 없어 왜이래 왜이렇게 메말랐어 여기 무슨 도시야 여기 왜이렇게 메마른 도시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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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디지몬 몰때 파닥몬 찌질해서 진짜 끊을 뻔 뭐야 벌써 왔어 그럼 가야겠다 이거는 일로 가서 애매하게 좀 꼬으면서 가야겠지 Они 이리 아 이짉 아 , 이색 그것만 내가 좀 이거는 밑으로 이렇게 가서 죽어 아 나 지금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대박이지 좋았어 지나하고 싸우자 지나까지 키웠는데 견제주면은 무서워서 쫄아 쟤네들은 쫄면은 이제 또 못오고 이러는 거야 나는 이걸 스나로 쓰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 또 이게 또 뛰어넘어주고 어이고 뭐야 이 맛집은 뭐야 이 맛집은 뭐야 이 맛집은 뭐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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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 버텨 어 딜량 장난 아닌데 그렇지 아 한명 물렸어요 한명 물렸어 아 됐어 그렇지 아 도망가네 그렇지 한 명 남았어 한 명 남았어 한 명 남았어 죽어 죽어 한 명 어디로 갔어 아이 저 살았네 그렇지 이즬 너무 이즬 또 어디갔어 한아이 어디갔어 어디갔어 외로워서 어떻게 무서워서 진화해줄까 아 너무 쉬운데 나 레벨 1이었어 뭐하는거야 니네 니네 뭐하는거야 좋아 좋아 아 이제 얘네들은 허접이니까 아 얘네들한테 그 좀 딜 좀 넣으면 해야겠다 형 막강해져서 올게 애들아 우리 강해져서 보자 약속하자 여기 애들이 없어 아유 여기 계셨네 아유 아유 가만히 누워들 계셔 그렇게 나대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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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긴거 같아 지금 너무 좋다 쾌적하다 근데 나도 지금은 쉴드를 좀 빨리 채울 필요는 있어 그렇지 일부러 내가 지금 다 쓰는거야 애들아 레벨업 하려고 아유 저기 레이스 뽑으려고 이기는것 보다 지금 그렇지만 이번판 이긴것 같아서 아 이거 진짜 딜 너무 안들어가네 완전 쾌적이네 그냥 잡으면 죽네 이게 더 빠른데 저걸 왜 쓰고 있어 저 스킨을 써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 있다라는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 대화야 이거 우리나라 군대 같애 아 내 진짜 우리나라 군대 진짜 충격먹었던게 하아 cd로 복사한다니까 usb를 못쓰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때 아 진짜 정말 이해가 안됐다고 아니 뭐야 야 이거 이거 넘어가면 되고 그냥 usb의 기밀이 빠질수 있다며 cd롬을 가지고 용량을 복사해가면서 썼다고 야 아 부어가면서 썼다니까 한글파일 환장하는 줄 알았어 진짜로 아 진짜 정말 아니 야 내가 지나자 야 근데 이거 너무 후폭풍 데미지가 안들어가 후폭풍 진짜 못쓰겠어 폭기 팡 애들 이제 딱 저기서 대기스나 하는 냄새지 안오지 아예 아 안와 안와 야 이거는 잠깐만 야 이거 이거 잡을수 있나 제발 도망가지마 아 진짜 이거 후폭풍 쓰레기야 후폭풍을 쓸수가 없어 허허허허 여기서 싸우지만네 아 얘네들 지금 따라오고 있었구나 너네 와 와주는지 몰랐다 반갑다 야 악수야 악수야 아허허 어 내 뭐야 이거 깊겨가지고 아니 내 시야가 안보여 야 내가 안보여서 나가야겠어 아 이거 제대로 해야겠다 안되겠네 아 이거 후폭풍 안쓰고 후폭풍 안쓰고 후폭풍 쓰면 못이겨 내가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어어 이러면 안되는데 어 내 소리 개 역겹다 그렇지 그렇지 아아 나 뭐한거야 아 내 피가 이렇게 없었어? 아 나 몰랐네 아 여유부렸어요 아 진짜 후폭풍이다 아 아 근데 진짜 이 후폭풍 정말 쓰레기네 이거 아아 아아 후폭풍 아니 이게 후폭풍이 안좋은게 저거 하려키는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뭐 어딜 움직이질 못해 하아 저거 진짜 거지같애 후폭풍 언제 한번 마스터 한번 해야겠는데 제대로 진짜 아니 이거를 안찍어서 별을 찍지 않으면 다음 캐릭터를 뚫지를 못한다니까 무조건 해야된다고 저 후폭풍을 무조건 해야돼요 다음 캐릭터를 열려면 무조건 해야돼 내가 얘기했지 우리나라 군대 갔다고 미쳐버리겠다고 지금 아 근데 후폭풍은 좀 안좋은게 너무 근접이어가지고 별로 안좋아요 야 이번에는 그러면 근접 근접문어 가자 근접문어 근접문어 갑시다 아 즐겨찾기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화면이 안나와 근데 왜이래 즐겨찾기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추천이 이게 뭐니 얘들아 즐겨찾기 추천 한번씩 유튜브도 어 이볼브 올려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볼브도 정식 발매 편에서 이렇게 올려놨죠 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게 또 pc 게임이잖아 그러면 어디 있겠어 공략방송 pc 스팀에도 이렇게 이볼브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많아요 영상 뭐 합방 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애들아 서울대 이볼브 학과 아니야 토론질 하지마 관종이야 아 이볼브 관종 아니 관종이랜다 그 강종 좀 하겠습니다 이볼브 강종 좀 하고 다시 킬께 이볼브 합방 이볼브는 최근에 합방했나요 제가 최근에 방송 안에서 합방한 것도 몰라요 최근에 이볼브 합방 하긴 했나요 맨 처음 나 있을 때 하고 안 했어 아 원래 bj들이 조금 이제 입맛이 짧아 어 입맛이 좀 짧고 대신에 대신에 근데 bj들이 할 게임이 없으면은 입맛이 짧아도 계속해 요즘에 할 게임이 많으신가봐 다들 근데 각자 방송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괴물을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어차피 그 사용자 지적으로 초대하면 거기서도 괴물을 할 수 있긴 해 그럼 왜 다 합방을 안 할까 그것이 알고 싶다 짱짱맨 카봇이 뭐예요 서포터 두 번째 거까지 있는 깡통룸은 열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건가 와우 뒤로 가기 해야 돼 미친 판이었어 25가 있었어 레벨이 확산해 나갑니다 아 세 번째 거는 못 열었어 이따가 밥 먹고 2부 방송은 뭐 할까요 2부 방송 요즘 뭐 새로 나온 게임 있나 아니면 클럽에서 하는 게임 뭐 있나요 디스 워 오브 바이 아 맞다 그거 1회차 했어 그거 참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우리 클럽 언드 뭐 하나 한번 볼까 어머 내가 1회 아 아니구나 우리 국장님께서 아 국장님 방송은 치우겠습니다 왜냐면 시청자 빠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많아 어 뭐야 이거야 우리 클럽이 왜 이게 야 우리 클럽이 반도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요즘 대로가 이게 드래곤볼 뭐 어디 리그 나가나요 얘 미친 듯이 드래곤볼 하대 녹방까지 돌리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국장님도 좀 쉬게 해줘야지 국장님이 왜 비번방을 켜면서 왜 방송을 켰겠어 심심한 거야 하지만 하지만 멍했어 소소하게 방송하고 싶기 때문에 시청자들하고 함께 놀고는 싶지만 오늘은 어 소소하게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비번을 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서 막 어 아이고 야 여기가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 나왔던 그 맛집이구나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국장님이 힘들어서 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어 아 이럴 바에는 그냥 방송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나중에 국장님 방송도 못 보는 거야 근데 뻥 뻥인 것 같아도 반은 맞는 말일 거야 아니야 우리 원래 국장님이 좀 쿨하신 것 같아도 소심하신 분이에요 얘가 제가 옛날에 국장님한테 아 이거 형 나 좀 고민이 있다 이렇게 살짝 얘기하면은 와코트 형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야 너 그 성격 고쳐야 돼 옛날 내 성격이랑 똑같아 그러는 거야 항상 그 얘기를 해 너 옛날 내 성격이랑 똑같다 어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소심한 느낌 소심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거 걱정하는 성격 약간 제가 그렇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국제시장 이런 영화 보면 안 돼 세상 다 살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시작이 안 되죠 다시 한번 갈까요 여러분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후송도 한번 해볼 만했는데 후송은 좀 캐릭터 좀 다 열고 할게요 몬스터나 일반 캐릭터들은 이제 좀 클럽원들이랑 할 때 같이 열면 되는데 몬스터를 좀 열어두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 방송국인 노피고 배너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심심해서 제가 절대 할 말이 없어서 이런 멘트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청자분들 들어오세요 지금 대게 안 되네요 들어오십쇼 들어오세요 들어올 수 있는 분은 들어오세요 들어올 수 있는 분은 들어오세요 축하하라 아버지 اب